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이거 좀 복잡한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도 이런식으로 루트 5 플러스 2의 n 제곱을 이걸 이래 두는거야.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2의 n 제곱을 b라 듭니다. 그러면 x 는 a 마이너스 b, 2 이렇게 제곱이 되죠. 자 그러면은 이다가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에다가 대우려 봅니다. 루트 a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4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두개 이거 a, b를 한번 곱해 볼게요. 곱하게 되면 루트 5 플러스 2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2에 n 제곱 되죠. 이게 뭡니까? 5 빼기 4는 1. 1이 됩니다. ab가 1. 이런 특징이 있어. 이거 플러스 1을 갖다가 만약에 ab로 해줘도 되겠네. 1 대신에. 자 그래 놓고 마이너스. 자 루트 x 가 2분의 a 마이너스 b 에. 아 여기까지 그죠? 여기까지 다죠. 이거는 다정이 낫겠죠. 바깥으로 빼려면 되니까. 이거잖아요. 그죠? x 가. 자 이랬는데 지금 루트 5 플러스 2 0보다 크죠? 루트 5 마이너스 2도 0보다 크고. 그 다음에. a 가 지금 이 자연수잖아요. 그죠? 그럼 a 가 b 보다 크죠? 그러면 이거는 바로 빠져나올 때 양수가 되어있는 거죠. 바로 이거는 2분의 이렇게 하더라도. 2분의 a 마이너스 b 가 0보다 크니까. 그죠? 바로 그냥 2분의 a 마이너스 b 가 될 것이죠. 나중에. 그죠? 자 이렇게까지 하고. 자 그 다음 이어서 일단은. 이거 이어서. 자 이거. 이거는 루트 4분의. 전결을 하면 a 제곱. 자. 마이너스 2ab 인데. 요거 4분의 4ab 니까. 플러스 2ab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. ab 나오는 ab. 플러스 b 제곱 되고. 마이너스 이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. 그죠? 2분의 a 마이너스 b. 자 이거는 2분의 a 플러스 b 제곱 되잖아요. 여기에 2분의 a 플러스 b 해놓고. 제곱이니까 그냥 양수니까 2분의 a 플러스 b 그대로 지나고.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 가 되고. 그럼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. 자 이러면 b 가 딱 남습니다. 그죠? b 에 해당되는게 뭐죠? 루트 5. 루트 5 마이너스 2에 n 제곱이잖아요. 그래서 최정답은. 여기. 여기 적을게요. 최정답은. 루트 5 마이너스 2에 n 제곱이 됩니다. 이렇게 b가 됩니다. 여기. 여기.